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와 정말 현장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또 코트라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한낮의 온도가 꽤 무덥죠 어느덧 6월의 초여름을 맞이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비단 이 계절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 통상 환경과 트렌드 역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 두 가지 주제의 세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미국과 EU 그리고 한국의 통상 전문가들께서 주요국의 최신 신통상 트렌드를 짚어 주시겠고요 또 이어서 패널 토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세션은 업계에 조금 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통상 이슈별 대응 사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핵심 산업과 노동 환경 테마별 통상 현안을 분석하고 또 무역 최전선에 있는 우리 업계 인사들께서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을 함께 공유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아마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2024년은 각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또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우리 노동권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관세 그리고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종 핵심 통상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350분이 넘는 우리 기업인분들 그리고 주한 외국 상위 대사관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 비즈니스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다양한 해법과 해안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비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의 주가 기간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 이지형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 USTR 부대표를 역임하신 웬티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님께서 미국 워싱턴에서 직접 와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마리아 카스티오 파리난데즈 주한 EU대사님께서 오늘 패널토론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수년간 EU 집행위에서 활동하시고 아시아 주요국 EU대사를 역임하신 전문 외교관이시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세션 1회 패널토론회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서울대학교 박지형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세션 1회 패널토론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산업연구원 김동수 본부장님 역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세션에 발표를 맡아주실 분들이시죠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신통상전략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두 번째 세션에 패널토론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동국대학교 남은영 조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 외교 사절단 등 오늘 이 자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모시고 인사 나눠야 하지만 저희가 원활한 진행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인사 말씀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또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따뜻한 박수와 함께 저희는 단상 위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정인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오늘 신통상 포럼을 준비해 주신 코트라 이재영 이사님 관계자분께 깊은 로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님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디난 데이자 주한 이웃 대사님 등 학계 영국의 전문가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기업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중동전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신통상 질서와 규범의 호름을 읽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글로벌 신통상 포럼 자리를 빌어서 우리 통상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정책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통상 질서 구축에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EU 등 주요국들은 기후, 환경,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M이라고 하죠 등 신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철강 기업 등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IPF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경제 통상 질서 행성을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기후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중동, 아프리카 등 시장의 중요성과 그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발벗고 나서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UAE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한하셨고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걸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통상당국도 지난 5월 29일에 UAE와 세파 협정에 서명하였고 향후에도 무역투자 프레임워크와 더불어서 기존 FTA 공급망 등 신통상 협력 요소가 가미된 경제 동반자 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첨단 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 업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유턴 투자 보조금 예산과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 지원 예산을 대폭 정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투자 인력의 유치를 위해서 관련 규제 해소 등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국내에서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림 링컨은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심도 깊은 토론으로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여하는 모든 기업인 분들이 원하시는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바라며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다음 순서를 위해서 잠시만 단상 위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또 사진 촬영으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 드리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죠 이효영 교수님 자리해 주시고요 또 남은영 조 교수님 자리해 주시고요 네 안내에 따라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동수 산업통상연구 본부장님 네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드스 대사님 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영 코트라 경제통상협력 본부장님 네 자리해 주시고요 정인교 본부장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웬디 커틀러 부소장님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지영 교수님 자리해 주시죠 네 안내에 따라서 등단해 주시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님 네 이어서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천기 신통상전략팀장님 네 안내에 따라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위기는 기회에 또 다른 일입니다 라고 또 인사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진 촬영하면서 이 화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사진 한 장으로 담아보도록 하죠 앞쪽 카메라 잠시 봐주시고요 먼저 활짝 웃는 미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저희가 화이팅 넘치는 에너지가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오른쪽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화이팅을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앉아 계셨던 자리로 하단에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ould you please take your seat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글로벌 통상을 위해서 다양한 해법과 해안을 나눠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의미 있는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부 첫 순서로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웬디 커틀러 부소장께서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수십 년간 글로벌 통상을 다루신 통상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2008년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미국 대표로 참석을 하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세계무역의 새로운 지평선 기회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인사이트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포럼만을 위해서도 한국을 방문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단상으로 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uld you please come up to the stage thank you I need to speak from this you don't have a 네 저희가 발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스크린이 좀 잘 보여야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오랜 시간 또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난 그 노하우와 경험들을 저희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 it okay no I'm just going to stand here if that's okay now the floor is yours okay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really my honor to be here today this afternoon a big thanks to COTRA and it's my honor to follow the brief but insightful remarks of the trade minister whenever I return to Seoul memories of the initial chorus negotiations come back to my mind and I think we all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 chorus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as a groundbreaking development not only for the United States for Korea but also for the global trade world and the discussions to launch these negotiations and it's hard to believe really started about 20 years ago and at that time the U.S. was still in the mode of pushing for trade liberalization but there were signs that our trade policy was increasingly being questioned by the American people and by the American Congress and there was serious opposition to chorus a lot of people here you focused on the opposition in Korea to the agreement but there was also serious op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to the agreement particularly from our labor unions workers and key manufacturing sectors and it took this agreement about five years from its completion to actually being approved by Congress and then another year or two before it actually went into effect so it was a very long process the initial discussions also happened at a time when other things were changing in the global trade world China started to retreat from its reform and opening agenda and launched indigenous innovation policies and the Doha round that was launched in Geneva by the WTO was under stress and ultimately failed and when you fast forward 15 or 20 years to today we can see that global trade is in a very difficult place we're facing big challenges and long held assumptions on efficiency peace, prosperity non-discrimination are all being questioned so during my remarks today I plan to describe some of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explain why in my view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not up to addressing to these challenges elaborate on policies that countries are following outsid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touch upon new opportunities created by these challenges and then offer my views on where we are headed which I believe is we're headed to a new era on trade and I'm going to do this all in the next 20 minutes or so so just briefly o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or many many years it has treated us very well it has contributed to global prosperity and stability it has lifted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out of poverty it has grown global trade it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in global GDP it has contributed to global stability and peace with the idea behind it that if countries were integrated economically they were less likely to engage in conflict and it also survived because it was able to be agile and flexible and develop new rules as new challenges came to the global stage and what are these emerging challenges now that are threatening the system well there are many of them and I'm going to hopefully touch on most of them but I'm sure it's not a complete list first there is grow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within countries but between countries and there's a feeling that the rich keep getting richer while the poor or the middle class either stands still or finds itself in a worse position the second global challenge that is facing all of us i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and here trade has really two key roles to play one how can it contribute to countering climate change through agreements like the fish subsidies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Geneva a couple of years ago but also how can trade rules be adjusted and realigned so as not to stand in the way of policies to counter climate change we've seen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competing policy objectives where on one hand you want to counter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you want to make sure that unfair trade practices are addressed third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on the health front particularly our experience with the COVID pandemic and interestingly enough instead of banding us all together to address the COVID challenge we found that countries looked inward and tried to solve the problem for their own people by closing their borders imposing export restrictions and backing off trade liberalizing efforts fourth emerging technologies and here we're seeing more and more trade is being comprised by digital trade not just in services but in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and all across the world all across the economies it's interesting here the WTO in the 1998 was really on the forefront of dealing with digital trade when it when it imposed a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for electronically traded products a moratorium now which is under attack and under danger and is not certain that it will survive going forward but we've also seen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still don't know exactly what it means and particularly what it will mean for trade trade policy trade negotiations but we're already seeing AI being used to help facilitate trade at the border and logistics we've seen AI as a potential useful tool in trade negotiations when you're going through those thousands of pages of tariff lines and tariff classification and AI also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citizens and businesses utilization of trade agreements by being able to more easily access and understand these agreements but when it comes to technology probably the biggest challenge is is that technology developments are moving so quickly and trade negotiations just take a long time and how to square that circle remains a challenge and will become I think even a greater challenge going forward and we've also seen the rise of protectionism in recent years I mentioned during COVID we saw many export restrictions being implemented and just last year the World Bank reported of over 3,000 trade restrictions being imposed globally and that's a tenfold increase over 2015 but beyond these challenges as we all know there are serious geopolitical tensions that are also spilling over to the economic realm the impact of global conflicts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have resulted in higher prices and shortages of food and energy and has also created bottlenecks and other struggles at different ports around the world second it has or people claim it's leading to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trade system where different blocks are being created and trade is being increasingly conducted between like-minded countries there is some evidence of this but some people also say that this is overblown we've also seen shifting supply chains as companies look to reduce their vulnerabilities to mitigate risk and to create redundancy many companies are reassessing their global locations some moving out of China to countries like Vietnam Mexico India and others in Southeast Asia but another just we factor in all of this is the rising China now when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the US was very supportive of this succession we had two expectations at that time and regrettably neither of them were met the first was that China would continue to open and reform and WTO membership would accelerate that trend and second that there would be future global trade negotiating rounds which would lead to the negotiation of new rules and the further reduction of tariffs and market access barriers but neither of those expectations were met and in the US there was talk then about what is called the first China shock this is a term that was coined by David Ator who based on his research between 1997 and 2011 said that the result of China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joining the global economy resulted in the loss of 2 million US jobs second the WTO the WTO rules did not adequately and do not adequately address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while there are rules on subsidies the types of financial assistance given to Chinese companies largely are not addressed by WTO rules third we've seen China move quickly up the value chain and in public documents as early as 15 years ago talking about pursuing dominance in key technology sectors and fourth I think the world was kind of unprepared for the scale of China and the size of the Chinese economy which meant that when China went global and started trading more and more in the world it had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global trends and global prices and impacted many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that were unable to compete so we're in a world today where again as I touched we have many challenges but the WTO and its rules is really not up to addressing these challenges there are negotiating challenges and this is largely the result of having an organization with 166 members now that have very different views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different equities and trying to bring all those countries together to agree on a trade pact is extremely difficult second the dispute settlement function is virtually paralyzed now this is being blamed on the United States but in conversations in Geneva I think it has become evident that other countries as well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functio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ird there are serious governance challenges one being the consensus principle that all members need to agree or at least not to block an agreement there is a procedure where developing where countries can self declare themselves developing countries and there's also resistance and pushback among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about plurilateral agreements being conducted in the WTO and the result of all of this is that we're largely stuck with old rules that for the most part have not been updated since the Uruguay Round agreement went into effect many years ago now given that the WTO is not up to addressing these challenges countries have looked elsewhere to tackle the challenges looking at what they can do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countries are looking to diversify their markets and sources for inputs they are doing thi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and other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second countries are looking to negotiate new rules either through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or sectoral agreements or even what we call mini deals where just certain limited set of issues are addressed in one agreement and they're also developing supply chain arrangements including i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he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agreement and other similar arrangements but countries are also looking at home to see what more they can do both offensively and defensively to operate in this environment some are protecting their home market through tariffs and other barriers and restrictions on data some are placing an increased focus on industrial policy and offering investment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ir countries and some are developing new tools to be able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and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has been very active on this fron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ir anti-coercion instrument their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and their subsidies regulation so those are the challenges but I I think it's also very important to talk about where are the opportunities and despite these challenges there are opportunities number one trade flows are still increas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for 2024 has forecasted that trade will grow at 2.6% and 3.3% in 2025 which will be slightly above global GDP predictions for that year and even with all of this going on US China trade is about 700 billion dollars in two-way trade and other flows are continuing among different regions and different groups of countries second there are opportunities with respect to supply chain shifts this is leading companies to look elsewhere for markets and sources of inputs in order to mitigate their risk and as a result certain countries are implementing investment incentives to attract this investment so companies should be very alert to the different incentives that are being provided all around the world that can help them in their business ventures as companies diversify they're looking for new markets and markets that seemed kind of off limits many years ago and so in Latin America and Africa in the Middle East we're seeing more and more free trade agreements being concluded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in industrial policy when I visited Korea about a year and a half ago I think in every meeting I was at everyone wanted to complain abou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how this was negatively impacting Korea but that said when you look at the facts on the ground we were able privately and quietly to address some of the Korean concerns but we are also providing subsidies to Korean companies for their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addition to trade growing the middle class around the world is also growing which is providing many new markets and potentially new customers so let me wrap up then with a few concluding thoughts we're moving to a new era on trade while efficiency prosperity stability and non-discrimination were the organizing principles of the GATT WTO system in my view they are not fit for purpose today this doesn't mean we need to get rid of the WTO but it means that we need to think out of the box and come up with the most effective ways to deal with the challenges in this complex landscape the elements of this new paradigm seem to be in the words we hear a lot these days are inclusivity resiliency sustainability and security and I think those elements are the ones that will be of increasing interest to policy makers as they try and shape a new global trade order and in this new global trade order stakeholders are going to have a very important role to play I don't think it will only be up to governments I think that our businesses our workers our environmentalists and others will need to become more and more involved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to find ways to address their concerns and to gain their support but also to gain their insights and expertise particularly businesses that are on the ground experiencing day-to-day challenges and I believe that the whole concep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re going to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nd what will be the key challenge for policy makers is effectively addressing these emerging challenges while still preserving a rules based order and my whoops my final thought was just going to share a quote by Winston Churchill because I want to be a little upbeat now and that is a pessimist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and an optimist sees an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ful presentation thank you so much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기조연설을 통해서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님께서 많은 또 의견들 인사이트 전해주셨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들었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관련해서 어떤 트렌드 그리고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아마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소중한 인사이트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조연설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패널토이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패널토이를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로비에서 컨설팅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출과 FTA 활용 또 공급망 관리뿐만 아니라 EU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아울러 갖고 계시는 이 책자 뒷면에 보시면 미국과 EU 중국 그리고 일본 코트라 무역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코트라 경제 통상 협력 데스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책자의 내용들도 찬찬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기조 연설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 속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비즈니스는 어떤 기회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패널토이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여섯 분을 단상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교수님 먼저 자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지영 본부장님 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웬티 커틀러 부소장님 다시 한번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플리즈 네 그리고 마리아 가스티오 페르난데스 주한 EU대사님 플리즈 네 심진수 지원관님 네 그리고 김동수 본부장님 네 자리해주시죠 자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패널토이를 함께 해주실 여섯 분을 제가 단상 위로 모셨는데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패널토이의 좌장으로는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이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지영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코트라 이지영 경제통상협력본부장님 자리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에게 멋진 기조연설 전해주셨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웬티 커틀러 부소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 가스티오 파르난데스 주한 이유대사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산업연구원 김동수 산업통상연구본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저희 패널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열심히 많은 분들의 인사이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조연설자인 웬디 커틀러 부소장님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변화해서 비롯되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깊은 통찰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코트라 행사다 보니까 비즈니스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패널은 포커스를 할텐데요 이러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물론 여러 가지 도전도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관련해서 커틀러 부소장님은 다섯 가지 기회의 요인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교육은 아직 성장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둘째,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들이 확대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보셨고 셋째로는 각 국가 기업들의 다변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고 있다 또 넷째, 산업 정책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전적인 측면도 있고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 산업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끝으로 또 전 세계 중산층의 성장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커틀러 부소장님께서 강조한 이 다섯 가지 기회는 지금부터 진행하게 될 글로벌 파라다임 전환 속 우리 비즈니스의 기회에 대한 패널 토론을 위해 매우 좋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미 한 번씩 소개를 받으시긴 했지만 제가 어떤 이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에 대한 언급을 잠깐씩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정말 훌륭한 최고의 패널리스트들이 참여하십니다 우선 마리아 카스티오 EU 대사님은 EU의 새로운 무역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산전략지원관님은 한국 정부의 신통상 정책 의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연구원 김동수 무역연구본부장님은 한국 산업계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코트라의 이지영 경제통상협력본부장님은 본 세션에서 논의된 모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트라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주요 질문들을 각 패널리스트 분들께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선 카스티오 대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의 무역정책은 무엇인지를 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Professor Park and a very good afternoon to all of you and it's an honor to be here with such an audience and also so many experts I am a humble diplomat so hope that what I can tell you makes a bit of sense to you I think what is very important is that we bear in mind at this time of so many challenges and the whole international order whatever dimension which is put in question how important is that you see Europe and Korea as like-minded partners as democracies democratic countries but also supporters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 trade it means supporters of WTO and I think I'm a bit more optimistic than Wendy if I may say that you know for us WTO is key for our trade and it still represents 75% of all the trade that is being done all over the world every day so what we will do without WTO I don't know but it's still effective also very important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I was also here in Seoul in 2005 when we started the launch the negotiations of the EU-Korea FTA I remember the big demonstrations of Korean against the American beef and we were telling our team well you know the Americans are going to sign this so we have to do it quickly so then at the end I think we passed you and we managed even if it was a long negotiation to have it adopted and implemented in 2011 and it has been you know the backbone the heart of our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trade has now gone up to 130 billion euros and this is more or less the same trade Europe has with Japan be in Japan a bigger economy than Korea so this is very important we are the third trading partner after China and the US and the first investor in FDI and that is important I think we tend to forget that but certainly it's an important element so that is where we are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is working it's a win-win situation it makes you know trade between Europe and Korea works and it continues to increase year by year so those free trade agreements who was the first in Asia and it was the first of its kind because it already had provisions on environment on procurement, on fair competition it was not a simple tariff, non-tariff barriers agreement so it went beyond and after that you know all the trade all the FTAs that we have signed with many other Asian and other partners have followed the Korean example so an FTA that for us is still very valid but yes, Wendy spoke about the paradigm shift in trade relations there was a word in the slide which you didn't mention but for us is very important weaponization of trade and we have seen that with the illegal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with the crisis of the pandemic and we weaponize everything trade, energy, food, everything so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that what Europe is doing is simply we want to remain open openness has helped us a lot has helped you all has helped global trade so we need to remain open and we have to rely on this very huge global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which are very important but to maintain this openness is not easy and we are all finding difficulties as we have learned from all these challenges that we mentioned so we have to show that we can also be assertive and you will see European Union more assertive more assertive when it has to protecting fairness fair trade sustainable trade and level playing field I think these words are very important to us and I think that is the main goal of our new economic strategy which came out last June economic security strategy that means we have to on the one hand use the benefit of openness but at the same time be very much aware of how to minimize vulnerabilities and dependencies and this is important promote on the one side use capacity use industrial base you mentioned Wendy everyone is trying to do that as well on the other side protect protect us through coercion through excessive dependencies to weaponization of trade you mentioned our key three new instruments foreign direct investor screening the subsidized regulation and the anti-coeration but there are more that could come because we are exploring others other possibilities and we are looking to see if they are necessary but on the other side investment and trade is increasing so French shoring becomes very important 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s this is about the risking which is for us very important all in all you mentioned trade has lived from poverty and has played an enormous role it continues to do great jobs and growth but we have to try to maintain open trade fair trade and sustainability in the trade field so for us very important some new challenges certainly digitalization you want me to reply to that as well Professor Park or yeah do I reply you also on the question or yes so that's that was my main main point thank you thanks a lot for your like 실례합니다 제가 지금 카스티오 대사님 EU 정책과 무역 정책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 같습니다 그 일단 EU와 한국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고 특히 이제 EU하고 FTA 이후에도 뭐 성장을 해서 지금 사실 심지어 일본보다 저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 보다도 한국과의 교역이 EU에게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부분도 말씀해주셨고 지금 EU가 갖고 있는 고민은 꼭 EU만의 고민은 아니겠지만 이런 오픈니스를 FTA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또 동시에 어떤 이코노믹 스크리티가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는 정책들을 펴가는데 그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던 한국이 EU 입장에서 볼 때 또 한국도 아마 EU를 볼 때 like-minded country에 속한다는 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사실 페널톤을 위해서 재미있는 건데 WTO에 대해서 커틀러 부서장님과는 살짝 다른 입장을 이유는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추후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진수 국장님께 드릴 텐데요 현재와 같이 매우 도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이제 많을 텐데 한국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신통상정책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계획 중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의미 있는 행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웬디 커틀러 부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왜 현재 통상의 변화 그 다음에 신통상 규범이 대두하는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리아 까스디오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님께서 EU의 시각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유 FTA가 여전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WTO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무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오픈리스, 페어리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 무역 의전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 흔히 하는 말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최근에 그 통상 환경 변화가 굉장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큰 도전입니다 또 변화 속도도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부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중돈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본부장님께서 통상교수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중돈 전쟁이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그 다음에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제 블록화 확대 또 환경과 디지털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질서 대두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환경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부가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기업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웬디 커틀러 부소장께서 마지막에 말씀 주셨듯이 위기와 기회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기업들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공급망 재편 두 번째가 기후위기 대응 세 번째가 디지털 촉진입니다 첫 번째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공급망이 재편되는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아퍼투네티로 잘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법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만들어서 산업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외교부,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협업 하에 잘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IPF와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IPF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했고 필라투 공급망 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IPF 14개국의 공급망 회복 협력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EU 대사님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EU의 공급망 실사지침도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지침이 인권 환경 관련 실사 의무를 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대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년부터 실제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부처 범정부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기업들이 현재 진행하고 계신 ESG 경영을 확대하고 확산하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정경제 전환 노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제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이라는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EU가 C-BAM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그걸 만들었죠 발효 실제 시행되는 것은 26년부터인데요 이것도 무역 규범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간에 정부가 EU와 협상을 통해서 C-BAM의 법과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제도 이행의 부담을 좀 완화하도록 노력을 했고 EU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저희가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도 협력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 RE100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제도 이행의 부담을 좀 완화하도록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청정경제 역량을 탄소 배출 측정이나 저감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청정경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좀 노력하고 있는 제도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카본 프리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들이 원전이나 수소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이 CFE 카본 프리 에너지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 수소, 이렇게 문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입니다 참고로 좀 소개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데이터 이전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디지털 이코노미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디파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가입을 했고요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IPEF의 디지털 경제 분과 협상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데 노력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FTA 외에도 무역 투자 프레임워크 트레이드 앤 인베스먼트 프로모션 프레임워크 그리고 EPA, 이코노미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같이 이렇게 좀 보다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간의 FTA는 시장 개방 위주로 주로 노력을 해왔다면 이 EPA나 TIPF는 시장 적금 포함해서 폭넓은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그리고 좀 더 공급망이나 무역 투자 기술 이런 맞춤형으로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과 EPA, TIPF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국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심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는 이제 공급망 재편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 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끝에 이제 말씀을 언급해 주신 TIPF라든지 EPA 같은 새로운 어떤 통상 협력 어떤 방식을 또 추구하고 있는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조연설에서 커틀러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어떤 질서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TIPF라든지 EPA라든지 특히 TIPF 같은 경우엔 그런 성격이 더 끌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 민간과 정부가 서로 커뮤니케이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좀 바른 또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인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셔서 이런 새로운 질서를 잘 만들어 가는데 이제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산업연구원의 김동수 본부장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산업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는데 산업과 무역 측면에서 한국 기업이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 속에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신통상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기조 말씀도 잘 들었고 두 분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아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당국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경쟁력 강화라고 봅니다 그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책당국과 기업에게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가 뭘까를 잘 정리를 해보면 크게 보면 대외적인 도전과제가 있을 수 있고 대내적인 도전과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과제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조업들을 전부 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디지털 전환을 얼만큼 빨리 이뤄내느냐가 우리 기업에게도 정부 당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성만 놓고 보면 가장 긴급한 현안 과제이지만 우선순위로 보면 두 번째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공급망 안정화이죠 앞서서 신통상전략지원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외의 전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많은 소재와 부품들을 수입을 해오고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 모든 공급망을 한국 내에만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략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역에서 크지 않고 제품이 만드는 프로덕 자체가 크지 않고 가볍다면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다 커버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블록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블록 경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해당 블록 안에서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는 북미 시장 내의 생산 거점을 확보해야 되고 유럽 시장을 위해서는 유럽 시장 내 아세안 시장을 위해서는 아세안, 중국 시장을 위해서는 중국 이런 식으로 공급망을 다비안화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 거기에 리스크가 커지고 비효율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이슈로 인한 리스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정화할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업들이 해당 경제 블록에서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한반도 안에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남을 수 있나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은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데 막상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 안에 우리 국토 안에 정말 중요하고 고부가 가치의 핵심 가치 사슬을 잔존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또 정부에게 남겨진 숙제고 우리 대기업에게도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전환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신통상 전략 지원관님께서도 언급하신 분야이긴 한데요 탄소 배출 저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사회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고비용으로 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이 뒤처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빨리 먼저 움직이면 마찬가지로 고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는 반보 정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대외적인 도전 과제였고요 대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몇몇 제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 선도적인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고 오히려 추격자는 퍼스트 무버가 움직이는 걸 보고 빠르게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면서 캐치업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퍼스트 무버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대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과 중국의 부상 사이에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의 입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한 단계 업이 되든가 중국과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위상이 입지할 수 있는 그 폭이 운신의 폭이 점점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건 산업과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당면한 도전 과제인데요 고령화와 저출산 제가 태어났던 해에는 100만 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났었는데요 작년에는 27만, 28만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꾸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지만 심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그 주제들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주제들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김 본부장님은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어떤 화두를 들고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맥락에서 같은 주제지만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그린 전환들이 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를 좀 강조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이슈도 우리 경제가 지금 일부 사실 퍼스트 무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것도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어떤 고령화 저출산 문제도 사실 앞으로 크게 이제 극복해야 될 대내적인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패널리스트 중에서는 이제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참여하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또 따끈따끈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코트라의 경제통상협력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코트라에서는 129개 해외 무역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현장 일선에서 해외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요즘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안이 무엇인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상황은 공급망의 내재화, 다각화, 탄소중립, 그 다음에 ESG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을 우선 보면 팬데믹이라든가 홍해 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을 자국에 두거나 인군국에 두거나 또는 우방국에 두는 공급망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핵심 산업들을 자국에 두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미국의 힙스 액트, 반도체법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일본도 이에 못지않게 TSMC를 구마모트 현에 두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멕시코가 북미의 니오 히어링의 핵심 기지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기타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61억 달러의 투자를 거향하면서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익 대상국이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순위가 역전돼서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수익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공급망 다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자국의 공급망을 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위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급망을 적정한 선에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 다각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EU의 핵심 원자재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둬서 공급망이 특정국에 지나치게 의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과 EU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특정국을 명시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견제를 하고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EU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고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탄소중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탄소중립은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든가 신연여지 정책 등으로 글로벌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 등 C-BAM이 이제 도입되면서 철광억제 등에서는 제조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또 기술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플라스틱 규제라든가 에코 라벨링, 또 패배 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소저역암 정책 등으로 나오는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대의 투자 제조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력 수요가 많습니다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에 신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중동의 산유국가들도 자국 내 총정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레퍼런스와 실적 그 다음에 경험을 쌓아온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ESG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공급망 실사 지침이 본격적으로 정경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영 전략이든가 제조 공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용이나 인권 분야에 관한 부분은 과거의 관행이라든가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그냥 넘어갔다가는 기업이 한 번 잘못되면 기업의 도덕성이나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요청하는 RE-BET 리뉴어블 에너지 100도 우리 기업들이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심국장님, 김본부장님, 그리고 이정본부장님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코디네이트 한 것처럼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거의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더레이터로 사전 준비를 했지만 사전적으로 뭘 교감한 적은 없습니까?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연구하시는 분이나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코트라의 입장에서나 지금 말씀이 나온 공급망 안정화 그린 전환 또 약간 더 포괄적으로 디지털 전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SG 어떤 이런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해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그 전에 나왔다는 얘기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논의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아리백 쪽 부분이 있고 사실 꼭 이 순서대로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 아리백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ESG 경영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가 되어왔는데 조금 전에 심 국장님께서 우리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CFE 뭐 카본 프리 에너지인 것 같은데요 그 이 이니셔티브가 과연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지 또 다수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아리백을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을 텐데요 국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만 전부 다 써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태양광 풍력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들만 써야지 인정이 되는 개념인데 카본 프리 에너지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카본 프리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카본 프리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도 카본 프리고요 그 다음에 CCUS라고 약간 뭐 그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습니다만 카본 캡처 유시지 앤 스토리지라고 그 탄소를 없애는 그런 기술도 카본 프리 에너지의 개념으로 포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아리백보다 CFE가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폭넓게 인정을 한다면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응하기에 좀 더 낫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면서 병행 추진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의 선택권을 좀 넓혀준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그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수소 CCUS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작년에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보통 COP이라고 부릅니다 Conference on the Parties COP20A의 결정문에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CCUS 등이 처음으로 감축 수단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더레이터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탄소 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입장을 편명한 바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CFE 이니셔티브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주요국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좀 강하게 추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이 제조 강국 중에 하나이고 그 반대 네 감사합니다 그 반대 측면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여러가지 ESG가 강화되고 이제 뭐 탄소 중립이 또 강화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한국 입장에서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제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도 이제 강조하고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지만 또 CFE라는 어떤 컨셉을 갖고서 국제사회의 이제 동의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그 그린 쪽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또 한국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 관련을 해서 그 저 카스티오 대사님께 이유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포착할 수 있는 이유네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olarian Settings nous 작품으로 트랙이 이유대사님 уль research institutes and all stakeholders, look at artificial intelligence. We have the 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which is a more human-centric first try to regulat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omain. As Wendy was saying, it goes very quickly and we will also need to adapt. And I think Korea is also thinking about AI law, which we hope could come soon. But we put together in this digital partnership startups, companies,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because you need innovation and you need research. So digital partnership, another element very important is the research collaboration. We have just finalized the negotiation for Korea to be an associated country of our big research program, which is Orison Europe, 95 billion euros. The very big research program in Europe. And I think we need much more of this collaboration. This will certainly be a game changer and will facilitate different joint undertaking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ther part in the digital partnership is our negotiations on digital trade agreement. I hope it goes quicker than the FTA. I feel it because there is less controversial between the parties. We need to set up some norms to regulate that space. So I see that in one year we had advanced quite well and we have finished this also with Singapore. So we hope to also finalize with Korea. So the framework is there. Now we have to push certain companies together to work on innovation. That is the key in high tech technologies. You have also the European CHIP Act, which deals also with the whole CHIP doma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You are leading, Korea has a very leading position in all that. But look, we are trying to also in Europe increase our production from 9% now to 20%. But we have US Intel, we have Taiwan TSMC. In Europe we are waiting to see the Korean big semiconductors animal, Samsung and SK there. They have good collaboration. Look, for example, with the Netherlands, they have set up a semiconductor alliance. ASML and Samsung are collaborating in research centers, in hydrogen recycling technology. So all of this is very important. And I know that ASML is also going to be in your cluster in Yonji. But so the parameters are there. Quantum is also another area, but I think it has to be started with big research joint collaboration, because this is about trying to find the new technologies, the new innovative ways. And I think that I will be more pushy for Korea to be more the first maker. I think that gives you an advantage, both in the climate arena and in the digital arena. And not be afraid of being the first, because that will give you a certain advantage. Oh, yes. Well, both Now the energy systems have many elements and leaves almost nilied out big and it's 쳐다 Yaif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And I feel like today we will have a much audience. As for many months, the jump is 50 or most days.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일부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시간이 모자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문들을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 가장 멀리 오신 분인 커틀러 부소장님께서 말씀을 더 저희가 듣고 싶어서 마지막 질문은 그쪽으로 좀 포커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변환 통상 질서 속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다섯 가지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향후 몇 년간 무엇을 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How much time do we have? Look, I think I'm really struck by the similarity in comments between everyone on the panel. I think we've identified the similar challenges and have offered some solutions and suggestions. And when I listen to all of this, I think part of me thinks Korean companies really don't need any advice, that they've been doing pretty well, not only in the traditional trade world, but are also emerging as very unique and strong competitors in this new trade world. And so, in some ways, I think Korean companies should continue what they're doing. But also,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companies do not become complacent. And so, it's important to know what's going on, what your competitors are up to, put more money into R&D. I would add, really know your supply chains, because given all these geopolitical tensions, you may find that you're getting inputs from some country that all of the sun is on the bad side of the ledger. And so, it's extremely important to diversify and to build resiliency in your companies. Korea is facing, you know, some unique challenges, particularly on the demographic front. But even there, I believe that with the proper use of technology, integrating women more fully into the workforce and inviting more immigrants are just some key ways that the demographic challenge can be addressed and doesn't need to be kind of a game changer for Korea. So, you know, I'm optimistic. And I would just conclude in saying, when I was negotiating the chorus agreement,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Korea were pretty contentious. We did not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so, when we entered into these trade negotiations, there were a lot of people,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l around the world who were very pessimistic about the negotiation. But one thing I always sensed was that my counterparts were optimistic that they wanted this to happen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Korea needed to move forward and couldn't rely on its, you know, the old economic model. And so, I think there is an optimism in Korea. Sometimes you don't feel it. But when we look at this new world trade order and you look at the technologies and the products that Korean companies are particularly competitive in, I think that there is a pretty bright future for Korea and Korean companies in this new world trade order. Thank you very much. 대한민국은 충분히, 대한민국 기업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를 넘어설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돼서 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이렇게 패런 토론을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장으로 함께해 주신 박지원 교수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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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